사롱케바야를 입은 여승무원 싱가포르 걸은 싱가포르 항공위 승무원을 부르는 말이다. 1972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싱가포르 항공을 대표하는 상징 중 하나이며 바팅 문양이 새겨진 독특한 사롱케바야 유니폼을 입는다. 1968년 말레이시아 항공과 싱가포르 항공이 분리되기 전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항공 시절 싱가포르 걸은 처음으로 아이코나와 브랜드화 되었다. 사롱케바야 유니폼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항공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것은 후에 싱가포르 항공이 기업 상징으로 발전한다. 이안 배트리에 의해 최초로 브랜드화 되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항공은 1972년 10월 1일에 운영이 중단되었고 싱가포르 항공이 그 뒤를 이었다. 싱가포르 걸은 1972년 프랑스의 오트쿠티르 디자이너인 피어르 발메인 이 말레이의 사롱케바야를 승무원 유니폼으로 개량하여 디자인하였다. 그 후로 유니폼은 싱가포르 항공을 대표하는 특징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1972년 이후 싱가포르 거리 이미지는 전세계 미디어 매체 광고를 통해 노출되고 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사용되는 테마 음악은 케빈 픽에 의해 작곡되었다. 싱가포르 걸은 슬로건인 a great way to fly 와 함께 싱가포르 항공이 시각적인 상징이 되었다. 싱가포르 걸은 아시아의 우아함, 환대, 특별함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다. 1993년 싱가포르 걸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런던의 마다미 터스워드 밀라빈영 박물관에 최초로 전시되었다. 이 작품은 1995년에 뉴욕 라가디아 공항의 델타 항공 셔틀 중앙 홀로 옮겨졌다. 2004년 3월 싱가포르 걸은 싱가포르 관광청에서 주최하는 18회 관광 시상식에서 아웃스탠딩 컨트리뷰션 투 투어리즘 어워드를 수상하였다. 싱가포르 항공은 원래 싱가포르 인과 말레이시아인만을 승무원으로 채용하였으나, 1995년 노선이 전세계로 확장되면서 승무원과 승객 간의 언어 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중화민국 등 다른 국적을 가진 승무원을 채용하기 시작하였다. 지원자 중 약 10%만이 통과하여 싱가포르 걸 2대는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항공은 승무원의 외관에 다음과 같은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다. 에이 그룹 오브 싱가포르 걸즈, 대어 디프런트 랭크스 알리 프레젠티드 바이 더 컬러 오브 대어 사롱 케바야. 케바야의 4가지 색은 싱가포르 거리 직급을 표시한다. 싱가포르 거리 유니폼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남승무원의 유니폼은 2008년 6월 30일에 갱신되었다. 모든 남승무원들은 싱가포르 거리 암청색 케바야에 맞추어 동일한 남색 정장을 착용한다. 남승무원의 직급은 넥타이 색으로 구분된다. 넥타이의 4가지 색은 남승무원의 직급을 표시한다. 이전에는 정장 자켓과 회색 바지를 착용하였으며, 직급은 자켓의 색을 이용하여 나타냈다. 2001년 4월, 피어르 발메인이 디자인한 안전화로 바뀌었고, 이는 싱가포르 항공 006편 추락 사고 이후에 승무원이 샌다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안전평가에 따른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